자 네번째 시도 못 깰 것 같은데 아워 슬리브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죠 하지만 저는 평균에 와가지기 때문에 오늘 꼭 깨고 자겠습니다 집중하면 충분해 된다고 된다고 총알 어차피 지금 기본총으로도 충분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거 깰 때까지 한번 해봅니다 세이브 뭐야 왜이래 운동유식이야? 세이브 말했더니 세이브하네 뭐야 어디갔어 좋아요 근데 아마 요번에 깰 것 같아요 이번에 깰 것 같아요 요새끼를 자 빨리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이스 그래 아까 저새끼가 사라졌다고 저게 열쇠 열쇠주는 애였는데 내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입니다 자비스에요 문성인식처입니다 직접 조립했거든요 제가 직접 컴퓨터를 직접 공품을 최저가로 다 사서 직접 조립했구요 선정리도 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컴퓨터 어 모니터까지 한 2백 2백만원 쪽도 만들었구요 2백만원 쪽도 만들었구요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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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좀 쏴야지 마이크 오오 아 이거 아까 그 쓰레기통이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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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레기통이었거든요 아까 어 아니네 딴 거네 뭐야 이거 총에 아 딴 거네 모니터는 아니면 모니터는 크로스오버꺼 크로스오버꺼 씁니다 쉴드 모아가자 쉴드 모아갈게요 어차피 쉴드 모아갈 수 있을 거 같아 이번판 잠깐만 총알 같은거는 바로바로 사라지나 내가 요 바로 옆방에서 총알 그거 뭐야 아 총알 같은건 사라지는구나 아씨 에라이씨 자 첫판보스 첫판보스 쉽죠 첫판보스에서 한대 맞추는건 사람 아니죠 첫판보스에서 맞추는 사람 아닙니다 피해주고요 피해주고요 자 첫판보스에서 맞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다 맞죠 2총 좋네 와 피세이브 오지죠 자 좋습니다 아 맞다 뭐 비밀의 방 찾으라고 그랬지 비밀의 방이 엘베방 상점 NPC방 등에서 주로 등장 엘베방 자 등이 가나요 자 여기는 아닌걸로 엘베방이 없습니다 지금 상자방 상점 어 뭐야 아닌데 어 아 여기 아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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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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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야 피 세이브한거 고대로 먹어야되네? 인정 인정! 와 상점 아저씨 개빡쳤네 상점 아저씨 개빡쳐가지고 이 총 별로 안좋을거 같거든요 일단 써볼게요 어 총쓰면 지네 그거 털어가는줄 알고 개빡치나보다 근데 거기서 세대 맞았네 아이 피 피 아까운데 오케이 이건 또 뭘까요? 이거 쓰레기 같거든요 이거 그냥 쓸게요 이거 빨리 써버리겠습니다 뭐야 여기 자 mpc방인거 같구요 열쇠가 없죠? 저기는 황금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앗 야! 아 뭐야 두대 맞았어? 역시나 2총 쓰레기죠 2총 갖다 팔거에요 아 그래도 피통이 좀 늘어나서 좋다 아니 아니! 시부레! 파거리 존나 잡네 이 총 진짜 지나가는 방 지나가는 방 지나가는 방 어! 빡쳐도 이제 안나온다고 상점아저씨 그러면 안되는데? 상점아저씨 안나오면 안되는데? 자 이 총은 아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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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았죠? 좋은 총이었죠? 아니 진짜 안나오면 어떡하냐 상점아저씨 상점아저씨 진짜 뒷박혀가지고 안나오면 어떡하지? 더블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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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탭이 뭐지? 일단 아 여기 뭐야 도대체 난 이 방의 의미를 모르겠네? 아 진짜 상점아저씨 안나오나? 에이 그정도로 게임이 그정도로 게임이 나쁘진 않을구요 한개 불 또 된다? 간다 후우! 아 이 새끼 또 아 요거를 또 맞춰버리네 아아 이 새끼 아 샷건 개쓰레기야 진짜 뭐야 엘리베이터로 왔네 자 상점 한번 상점 아저씨 한번 보러 가자 진짜 안나오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긴데 이걸 어떻게 쓰는거지 스페이스 큐 큐구나 야 상점 아저씨 진짜 빡쳐서 안나오네 와아 ㅈ됐다 상점 없으면 이제 피 뭘로 채우냐 이게 뭐야 오케이 이거 총주면 그거거든 이거 주자 오케이 오케이 뭔가 뭔가 얻었지 그 다음에 총 딴거 딴것도 주고 뭐야 아 피가 꽉찼고 일단 내가 볼때 샷반보다 이게 더 좋은거 같아 그냥 기본총 공주 그냥 Project 확본보다 기본총이 더 좋은거같아 일단 보스방 자 보스방에서 요거 요거 수리로 했죠 자 타코야키 왔네 타코야키 암호쿤다 야 총알이 왜 갑자기 움직이다가 말아 뭐야 도트가 왜 여기있어 오케이 쉽게 잡았구요 아 한대 맞으면 너무 아쉽다 일단 황금열쇠 황금열쇠로 저쪽 가서 저거 해주고 총알 충전 자 두리팀 뭐야 뭐야 야 뭐 아무것도 안주냐 Too much light leak in the bridge I will stay down here 밑에 층 여기에 기다리고 있겠대 뭐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시다 NPC방에도 비밀방이 있다고 없는데 없는데 아 한친이 하나 아 아 자 일단 이 총도 거의 안쓸 아 이 총도 근데 좀 아낄까 나중에 드래곤 잡으려면 드래곤 잡으려면 총 많이 아끼자 일단 기본총으로 하자 아 아 동전 118개 있는데 쓸데가 없네 상점 주인 날라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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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lak 아 아 아이씨, 무슨 놈이야 이게? 자, 기본총으로 너는 뭐니? 너 어디가니? 뭔가 있어보였는데 쟤 뭔가 갚은거 같았는데 그냥 도망가느라 바쁘래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빠! 아, 버섯새끼 줄먹은거 존나 웃기네 자, 일단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 이런 총 말고 매그넘? 잠깐만, 매그넘은 좋지 또 떨어질 뻔해서? 아, 이런 방은 좀 별론거 같은데 매그넘 좋아요, 매그넘 몰라, 딜은 모르겠지만 야이씨, 딜이 쓰레기네 야이씨, 딜이 쓰레기네 뭔가 2개 닿으면 안될거 같잖아? 야야, 뭐가 따라오고 있었구나 아이씨 난 왜 내 개새끼가 초록색 똥을 왜 왜 싸고있나 이거 이씨 하이 이따 매그넘 세기 세네 아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총은 아닌 것 같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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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것도 4발밖에 안남았고 자 총 바꿔주세요 다시 기본총 됐어 기본총은 다잡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씨 잘못 눌렀다 요게 열쇠 어딨어 아유구만 좋아요 어차피 상점방가도 상점에 아무것도 없고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뭐냐 야야야야 이건뭐냐 아 저거 쯤 뭐야 저거 먹자 쓰면 안 되겠지? 아 좋아요 이건 또 뭐야 슛! 틀어! 통과한다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효과가? 아이씨 상인 아저씨 빡쳐가지고 안오는거 봐 저거 뭐냐? 저거 뭐냐? 다 돌았지? 일단 다 돌았고 자 보스 잡으러 와 이 내가 똥같은 새끼 봉들고 이씨 마인 플레이 플레이어? 어? 와와바와바와바 그만 쫓아와 이 마인드 야 아 아 이렇게 할 수 있는거 너무 좋다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이 동들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윈드거너? 이거 뭐야? 뭐야 윈드거너 어디갔어? 아니 아니 방금 대충 어디갔어? 어? 아니 방금 윈드거너 그거 어디갔어? 아 졸라 좋아 보이는데 어디갔어 갑자기? 비밀의 방이나 찾자 비밀의 방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긴가? 아니네 아 봉포탄 날렸네 비밀의 방을 찾아서 비밀의 방 하면 못찾겠다 아 난 비밀을 방금 못찾겠다 저기도 아닌데 아이 데타분 비밀의 방향이야 가자 4챕터 4챕터 3챕터 3챕터 4챕터 4챕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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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저.. 아프거든요 아이아이씨 일단 해골은 마지막에 잡아줍시다 쇄골 저 눈깔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둘 다 싫어 그렇지 아 또 버퍼가 있네 버퍼 요새끼 버퍼거든요 요새끼 먼저 잡아야 돼요 자 멀리서 멀리서 후들어 펴겠습니다 최대한 안 맞고 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 총알이 또 사거리가 있구나 좋아요 아이 또 나와? 그만 좀 오세요 아 잠깐만 오케이 다 잡았죠? 뭐야 다 안 잡았네? 요새끼가 만드는 거구나 자 총알 일단 매그넘 일단 매그넘 오오오오오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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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g 어서오세요 오신 김에 추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엔터 덕언정 현임에 왕까지 한번 해보고 있고요 아까 상점에서 총 한번 질렀더니 상점이 사라졌습니다 보스가 아니 아저씨가 자 2총 줍시다 2총 2총도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줍시다 자 3총 주거든요 3총 주거든요 뭐 주나요 AK-47 아 러시아에서 개발한 총이죠 러시아에서 개발한 총이구요 좋습니다 오신김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딜 어마무시하네요 AK-47 나쁘지 않네요 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저거부터 빨리 열대 열대 이거부터 오케이 좀 맞다래도 또 어딨나요 자 좀 맞더래도 일부러 좋습니다 잡았죠 열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아 아 아 자 저런애들 딱딱딱 필주고 여기 안쓰는 총 반납하는덴데 돈으로 바꿔줘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스방 왔구요 상점아저씨 방에서 제가 총을 쐈더니 상점아저씨가 빡쳐가지고 총 쏘더니 가셨어 와 난 상점아저씨 더럽게 성격 더러울 줄 몰랐네 비밀의 방 찾는다고 총 좀 쐈더니 이건 뭐냐 템포러리 플러스 투 플러스 원 투 건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스페이스로 쓰는거 같은데 이 얼음도 굉장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야 이걸 맞았다고? 저 얼음들 냅두면은 그지같이 움직입니다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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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충전해주고요 오죠 좋아요 자 저 왼쪽 위에 한번 갑니다 버프 주는 애부터 빨리 야시 아 나이스 열쇠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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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충전해주고 아 좋습니다 불저항링인가요? 아니네 아까는 불저항링처럼 생겼었는데 자 좋습니다 나이씨 뭐야 3점 빨리 총알 낭비하죠 총알 낭비 총알 낭비 안하고 기본총으로 다시 기본총으로 기본총도 충분히 빼거든요 아니 너넨 어디서 잡고 오니? 너넨 어디서 잡고 오니? 너넨 어디서 잡고 오니? 총알 낭비 이것도. 제가 볼 땐 이것도 쓰레기에요. 일단 보스 잡을 때는 요 총으로 잡아줍시다. 아 4마리짜리네. 아까 이 4마리짜리에서 좀 많이 맞았거든요. 4마리짜리를 좀 많이 맞아서 킬 필라 now 2마리짜리 1마리짜리 2마리짜리 1마리짜리 1마리짜리 야야야야야 근데 일단 하나 죽였어요 오케이 죽여두겼고 나이스 야야야야야 오케이 아 피 너무 많이 달았다 다섯대 여섯대 맞았네 아이 상점도 못가는 말이야 아 그래도 여기도 피가 꽤 많이 나왔죠 이건 또 뭐냐 자 피 넥칸인데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아 용 잡으러 왔다 아 후 후 아이 텔레포트 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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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아 아 아 피를 어디서 수급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열쇠 열쇠 나왔고 이총말고 이총총알 충전해주고요 아 에이페이 에이페이도 있고 에이페이 있을까 일단 에이페이 있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빅 넥판이다. 풍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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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